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문제가 이번 의료사태의 굉장히 중심에는 세대충돌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 표현에 대해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꼰대니까 꼰대니까 그냥 꼰대 세대 저를 포함해 가지고 꼰대 세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mj 세대는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왜요 이걸요 이걸 받아들이라고요 제가 이걸 받아들이란 겁니까 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이렇게 mj 세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mj 세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 대통령이 말씀하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mj 세대는 다른 겁니다. 아니 댁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댁이 지금 뭡니까 의과대학 정원이 2천 명 총 1만 명 늘려야 된다는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왜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이러면 mj 세대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딱 한 것은 그래서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 아닌데 왜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안양수 이걸료 제가요 왜요 이런 겁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억박을 못 지르겠습니다. 지금 자식들이 mj 세대이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윤 대통령은 자식이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밀어붙이면 그게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성인되고 나서는 거의 여러분들 조언 안 하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해라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mj 세대인 여러분 아들 딸 함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야 된다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 여러분들 듣고 자랐겠죠.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당황스러운 입장에 발생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이번 의로계 사태를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의사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도 그 시각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도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는 모르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과 핵심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관점을 보면 세대 충돌인 겁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와 mj라고 불리는 신세대와의 투쟁이고 충돌입니다. 이거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대표되는 mj 세대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도 되지 못했던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합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를 넘어서 해야 된다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의사니까 환자계세를 지켜야 된다는 말은 이들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암환자가 죽은데 의사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보호자가 한국의로분쟁조정중재원에 들고 가보겠다는 나라에서 의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환자계세를 지켜야 된다는 말은 꼰대의 말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2월 달에 의료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박단 전공의 여러분들 비대위원장이 가 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고 와 가지고 그냥 나와서 한국의 의료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상상이 되거든요. 그냥 앉혀놓고 일장 훈시했을 거라고요. 박단 씨 입장에는 뭡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당신이 대통령이 대통령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냐. 이건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며 상대를 가리지 않고 합당한 이유를 요구하는데 의대생이나 전공인은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정원을 여러분들 2천 명 매년 증가시켜서 5년 동안 1만 명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본인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으니까 정부와 함께 뭐라고 해야 하는가 설명을 해라 이야기죠. 과학적 근거가 있음이란. 그건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원래 과학적 근거가 없었으니까 그거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 이런 젊은 세대들의 특성을 모르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한테 저도 여러분들 mj세대가 여러분들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업자처는 조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언 정도가 아니고 그냥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세대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내년에 7500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터지는 겁니다. 조기호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별 짓을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대국민 이름들 뭡니까 성명서를 발표하더라도 mj세대와 함께 아무 여러분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들어야 될 이유가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한 겁니다. 이번 사태 의료사태는 정부와 mj세대의 충돌이고 투쟁이다 이야기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게임을. 정부는 아직 젊은 세대들의 의문을 제기하는 이걸로 제가요 왜요에 답하지 못한다. 국회 청문회에서 2000명 정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결정되고 의료계와 사전에 논의도 없이 일방결 통보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정부는 애초에 길어야 2개월을 예상했다고 시도됐다. 사실상 mj세대를 설득할 카드가 전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해결할 대책이 없고 그냥 시간이 가서 뭐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포정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입 다물고 뭡니까. 마지막에 이런 수렁에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신입생 4,500명이 들어오고 의대, 예과, 1학년, 6업생까지 합치면 1학년이면 7,500명이 됩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두채치고 mj세대는 이들 7,500명도 고스란히 이걸로 제가요 왜요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무서운 겁니다. 설마라고요? 예상이 안 된다면 그건 mj세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학생과 싸우는 정부가 될 것이냐 이제 전적으로 정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학생과 여러분 정부만 싸우는 게 아니고 학생에게 동조하는 여러분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게 겁난다? 그럼 조기에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해보겠다? 그럼 계속 여러분들 버티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장현님께서 mj세대들은 적극 행동을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감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여름점을 오늘 여기 안양수 정책위원장이 그래도 좀 젊으니까 좀 젊으신 분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상황을 이야기하시네요. 정부와 mj세대의 투쟁이고 꼰대 세대와 mj세대의 투쟁이고 대충문가와 음격이까의 투쟁이고 사바사바 세대와 과학의 세대의 투쟁이고 억지세대와 합리세대의 투쟁이고 후기 조선인과 현대한국인의 투쟁이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투쟁인 겁니다. 또렷하게 여러분들 몸이니까 대조가 되는 겁니다. 집단과 개인의 투쟁인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을 동조하지 않지만 이해를 합니다. 왜 같은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세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후기 조선사람들하고 현대한국인의 투쟁인 겁니다. 양복 입고 넥타이는 맺지만 의식적에는 후기 조선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억지와 합리의 투쟁인 겁니다. 사바사바 일하고 과학의 투쟁인 겁니다. 우리 세대 사바사바 통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보시기 바람 다 사바사바 하지 않습니까 지난 4년간 여러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사바사바 하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 났던 부정선거 하다든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늙거나 젊으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80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농객들도 다 입 다물고 은퇴한 여러분들 정객들도 다 입 다물고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현직 국회의원도 다 입 다물고 그게 뭡니까 사바사바 사바사바 세대라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공 박사님 뭘 그렇게 여러분들 핏대 내가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들 어떠라 저런들 어떠라 그냥 얽혀가자 먹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정선거 좀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바사바 세대인 거죠. 문과 아니 죄 있는 놈만 여러분 죄를 줍니까 죄 있는 것도 없앨 수 있고 제가 여러분 열 가지면 죄를 줄면 만 가지로 만드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대충 문과입니다 대충 문과 대충대충 하는 겁니다. 사람 몸을 여러분 대충대충 여러분 더 자르고 여러분 더 잘랐으면 다 죽죠. 엄격한 이과입니다. 반도체를 대충대충 만들면 다 굶어 죽었죠. 대충대충 문과 한 겁니다. 국회 대부분이 대충대충 문과지 않습니까 한덕수 조기홍이 박민수 윤석열이 다 대충대충 여러분들 문과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하고 다른 겁니다. 중국이 시진핑 이하의 여러분들 지도청 보면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일 겁니다. 이 나라는 그냥 주저하게 나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도 지금도 주저하게 나란 겁니다. 국회 태반이 다 법조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주저하게 나란 겁니다. 대충문과하고 엄격이과 한 판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문과들은 2천 명 곱하기 5 만 명 늘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격이니까 미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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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직장을 못 구하는데 미쳤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아주 멋진 표현이네. 꼰대와 mj 대충문과 엄격인과 이게 어느 조탁능력이란 겁니다. 사바사바와 각 억지와 합리 후기 조선과 현대한국 집단과 개인 대충문과들인 겁니다. 사람 수술하는 이런 외과의사가 대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냥 조선인 거다 조선 별로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이런 데 젊은 세대에 설득하겠습니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돼야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학교 돌아와 가지고 죽어 지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꼰대 세대에 속하지만 그래도 이걸 아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힘들어질 건데 이걸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전부가 다 사바사바 출신들인 겁니다. 사바사바 출신들인 게 뭡니까 죄 없는 이런 대통령 함께 이런 제를 만들어 가지고 다 탄핵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바사바가 다 지금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바사바들이 조선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주작의 후손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어제 방송 나가고 몇 분이 남겨진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복지부 브리핑할 때 보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직을 했는데 집단행동이라뇨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지 참 멍청합니다. 처음에 제가 화가 났지만 이제 화도 안 납니다. 제 아들이 이번 사태가 나기 전에 의과대학 조교수였는데 사직했습니다. 사직한다고 했을 때 말리고 싶었지만 본인이 많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에게 자꾸 찬성했습니다. 대개 부모가 이렇게 합니다. 알아서 안 했겠나. 이유는 첫째가 연봉이 너무 짜고 둘째는 당직이 싫다고 했습니다. 연봉을 많이 못 주겠죠.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돈이 남는 데가 아니니까 당직이 싫다고 했습니다. 전공의하고 이런 전문의 할 때도 그렇게 힘들어 살았는데 여기 지금까지 와가지고 밤에 당직하고 이렇게 하고 싶겠냐 이야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사직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르는 국민들이 참 불쌍합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고맙게 이렇게 글을 써주셔가지고 망고님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르는 국민들이 참 불쌍합니다. 의사들이 가장 잘 알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사들은 이번 사태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알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일개 전공의에 불과한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고선 대한민국 의로는 미래는 없다는 글을 남겼을까요. 만나 보니 이분하고는 토지 대하나 설득이나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서는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고 봅니다. 박단 시기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끝이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기약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견을 제시하실 분인데 공 박사님 계급사의 카르텔은 안 됩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의장은 노력하는 누구에게나 말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기득권 카르텔은 안 됩니다. 지방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원도 필요합니다. 이분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사는 카르텔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이런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설득할 제가는 제가 없는 거죠. 의사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의사 카르텔 이런 것은 언론이 만든 거고 국가가 만든 거지 실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한 분이 반론을 제기했는데 의사는 세습이 안 되는 직업입니다. 순전히 자신의 돈으로 배우고 자신의 노력으로 면허를 치러갑니다. 국가고시도 자신의 돈으로 치릅니다. 세금 한 푼 들어가지 않고 수련 시 보조 한 푼 안 씁니다. 무엇이 기득권 카르텔입니까.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룬 성과가 기득권입니까. 막연히 기득권이란 망상이 드십니까. 국가가 하는 일은 개인이 이렇게 이룬 성과의 최종적으로 숫가라는 가격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득권이고 가격 타르텔입니다. 정간여우 50억 카르텔 같은 법조 계획은 입도 뻥건 못하면서 조선 사람들은 남이 이룬 성과에 약탈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화가 나셨네요. 정간여우 여러분 다 봤지 않습니까. 지검장 같은 거 다 나오면 뭡니까. 수십억이 된 거 다 봤지 않습니까. 사법 카르텔 그거는 용어 쓸 수 있었죠. 정간여우를 사용하니까. 의사가 이러면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정간여우처럼 카르텔입니까. 그냥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기 위해서 용어를 만들어 그냥 두드리 뿌시는 겁니다. 그게 쉬우는 겁니다. 의사 카르텔. 의사가 다 개인개인들인데 전부가 다 다른데 어떻게 그 의사 카르텔. 아무튼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태는 그냥 딱 두 가지로 농단된 겁니다. 첫째 수도권 6600병상이 늘어남에 따라 수련 전공기가 필요해서 이해관계자들의 농단입니다. 설득력이 있죠. 6600병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공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값싸게 무한정 일해 줄 수 있는. 전공이들이 끝나고 나면 전문의가 되면 직장이 없는 겁니다. 병원이 채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공의를 그냥 일회용 크리넥스 휴지처럼 쓰고 버리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전공이 빼빠지기 일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버려지게 그걸 전공이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버려지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다 여러분들 뭐죠 만명을 더 투입하겠다 하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뒤집어진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제가 이익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에 대한 궁금함 젊은 날에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이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태도가 클릭수를 증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짐승하고 여러분들이 금수하고 다른 것은 사실을 알려고 해야 될 사실이 사실이 알아야 될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